안녕하세요. 경남아사랑의 백일입니다. 오늘은 창령하면 딱 떠오르는 북옥운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980년대, 90년대 신혼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또 북옥하와이가 폐업하면서 한때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과 지자체가 합심해서 제2의 명성을 되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옥운천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코로나19도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소망의 깃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창령을 사랑한 작가 백인의 작품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거리에서 열리는 갤러리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시 콘텐츠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곳 창령 북옥운천 거리에 오셔서 미술작품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월 첫째 주 경남아 사랑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첫 소식은 밀양으로 가보시죠.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귀농 기촌 인구는 46만여 명. 경남은 경북 전남의 뒤를 이어서 인기가 높은데요. 우리가 농산물을 사 먹을 때 절대 가격을 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농촌 미리 살기에 참가한 도시인들의 특별한 하루를 동행합니다. 미량에서도 골깊은 동네 바드리마을은 체험마을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는 되게 시원한 거다. 감사해요. 차 한 장과 함께 하루 일정을 나누는 시간. 최근 마을에 8명의 외지인이 찾아와 농촌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 내리는 게 핵심 턴입니다. 위가 좀 시들어져야 밑에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빨리 내립니다. 모든 장부는 다 그렇습니다. 기촌을 하셔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인데 첫째는 지역 주민들과 화합해서 살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아무 기장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 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 모두 서울, 부산, 울산 등에 사는 50, 60대 도시인들입니다. 울산 근교는 사실 여기하고 약간 자연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미량은 편안한 마음으로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쭉 하면서 퇴직을 하고 자연환경에서 미량이 좀 우수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쪽에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돼서 여기 내려오게 됐습니다. 귀농보단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도시와 가까운 미량을 택했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참가자들을 따랐습니다. 요 며칠 텃밭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요런 막대기를 한 개에서 구해서 요 밑에다가 구멍에서 밀어내고 아, 밀면은 아시겠지요? 네. 도시에서 늘 마음이 있었던 텃밭 가꾸기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 심을 모종은 옥수수와 고구마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추억도 떠오르고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어저께 지역 탐방한다고 밀양 5일장에 가서 모종이 여러 가지 모종이 많았는데 옥수수 모종이 가장 보기가 예뻐서 또 수확이 되면 다 먹으려고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거든요. 고추, 토마토 등 심은 장목도 각양각색. 생전 처음 하는 일인데 힘들진 않을까요? 도시에서 먹고 사느라 몰랐던 감사를 뒤늦게 흙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대관이 안 된, 놀고 있는 땅이었는데 여기서 밭 다 일구고 거름 뿌리고 비료 주고 해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기가 제 밭이네요. 너무 밭에 왔네요. 옆에 대장님 건데 제가 도와드린 것 같아요. 나중에 수확은 제가 할 거예요. 텃밭 농사는 귀촌인들의 소일거리면서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도 된다죠. 심을 때는 이게 좀 시들시들 했었는데 심어놓고 나니까 또 좀 약간 며칠 돼서 그런지 생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해서 그런데 잘 자라기를 바라줘야죠. 수확을 기간 안에 하는 것도 있고요. 다 못하는 경우는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배를 해준다고 합니다. 오전 일정이 끝나면 점심시간, 식사는 각자 해결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엄마가 해주던 감자 조림을 하면 해볼까 싶어서 여기 와서 부엉 일도 하게 되고 금슬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사랑이요. 그대 곁에 첨성대로 서고 싶네. 입없고 귀없는 화강암 첨성대로 서서 하루... 자식들 다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시기 이렇게 오순도순 살다 보면 만사 무탈할 것 같습니다. 매주를 띄우기 위해서는 해발이 높아야 습도가 없고 군사가 많이 생겨서 좋은 매주가 탄생이 되어야만 그 된장의 맛을 좌우하는 겁니다. 백문이 무려 일견 귀농 10년차 선배의 농가 방문입니다. 된장이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장입니다. 와 맛있겠다. 오래 다만 가라. 예예. 딱 잡숴버렸어요. 입맛이 달잖아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귀농기촌을 하실 것 같으면 된장도 사실은 품목은 우리가 선택해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자연식품이 우리한테 얼마나 이렇고 또 직접 와서 이래 보고 했기 때문에 정말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밀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23일째. 하루하루 농촌을 배우다 보면 꿈이 현실로 이뤄지겠죠. 당장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 고려해가지고 아마 한 1, 2년 내에 정착을 할 것 같습니다. 기촌이 목적이고 한 20평 미만의 조그만 집을 지어서 기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흙과 함께 사는 소소한 기쁨에 차고 계신가요?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을 제2의 고향, 농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끓인 진짜배기 병상도 추어탕이에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장장 7시간 끓이는 추어탕 토종 미꾸리로 대접하는 구수한 보양식 맛보러 김회로 갑니다. 점점 열을 올리는 날씨에 든든한 음식을 찾는다면 다들 이 메뉴도 떠올릴 겁니다. 바로 추어탕입니다. 오늘 맛볼 추어탕은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네,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직접 키운 토종 미꾸리를 사용하는 게 이 집만의 비법. 미꾸리 먼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미꾸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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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교육을 수료하고 좋은 재료로 만든 경상도 추어탕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토종 미꾸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보다 키우는데 오래 걸리지만 향도 많고 살도 많고 훨씬 맛있습니다. 미꾸리 해감은 3, 4일 걸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흑내와 잡내 또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완벽하게 해감을 마친 미꾸리. 본격 요리하기에 앞서 가마솥을 달궈주고요. 토종 미꾸리를 가마솥에 참기름을 넣어 볶아서 삶아줍니다. 그것을 믹서를 쓰지 않고 체에 걸러줍니다. 미꾸리가 준비되는 사이 경상도식 추어탕에 감칠맛을 더해줄 배추도 삶아 준비하는데요. 삶은 배추를 직접 담근 간장으로 밑간을 파고 방아, 산초, 땡초, 숙주, 대파, 양념 등을 넣어 끓여서 마지막에 염도계로 간을 맞추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무려 7시간.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건 오로지 맛 때문입니다. 체에 거르는 것은 먹는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고 무슈에 가마솥에 끓이면 장작불의 화력이 고루 전체에 전달이 되어서 배추들도 부드러워져서 구수하고 담백한 경상도 추어탕이 만들어집니다. 맑은 국물의 담백한 맛이 특징인 경상도식 추어탕. 뼈가 연한 미꾸리로 끓여서 더 진한 맛이 우러납니다. 전통 방식으로 추어탕을 끓여서 그런지 정말 맛이 깊고 진하고 몸이 보양되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식 추어탕을 완성하려면 넣어져야 하는 게 있죠. 특혜가루, 상초가루, 방아잎, 그다음에 고추, 양, 마늘 이런 걸 뚱뚱 넣어서 먹어야지 더 맛이 깊어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계절 반찬까지 푸짐하게 나오지만 추어탕에 곁들이면 좋은 또 하나. 추어튀김이 있습니다. 뼈가 연해서 먹기가 좋아. 많이들 찼습니다. 밑간을 해둔 밑구리에 깻잎을 말아 170도의 온도에서 두 번 튀겨 향이 좋고 끝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추어튀김이 만들어집니다. 고소함으로 부정한 추어튀김 추어탕 먹기 전에 애피타이저로도 인기인데요.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전혀 그거 없이 너무 바삭하니 맛있고 저희도 개눈 감추듯이 먹었습니다. 옛날 생각에 정겨움으로 한 번 구수한 맛으로 진한 여운이 남아 두 번 계속 찾게 되는 맛 여전히 맛있고요. 같이 오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보양식보다 더 맛있는 보양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검정된 보양식인 경상도식 맑은 추어탕을 재료부터 토종 밑구리를 사용하여 전통 방식으로 끓여 김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끓여 뼛속까지 든든한 추어탕 시작되는 여름 보양식으로 한 그릇 드셔보세요. 밀양 바드리마을에서 농촌 미리 살아보기를 하고 있는 예비 귀촌인들 만나고 왔습니다. 최근에 밀양으로 귀농귀촌을 문의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홈페이지에는 귀농귀촌 정보부터 빈집현황 교육일정까지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뜨끈한 추어탕 맛보고 왔죠. 가마솥에 푹 고와서 그런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던데요. 어릴 적 어머님이 해주시던 추어탕을 생각하면서 미꾸라지를 키우는 것부터 추어탕 조립까지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비도 많이 오고 무더위도 심할 거란 예보가 있었는데요. 이번 여름맞이 추어탕으로 몸보신해보는 건 어떠세요? 이들이 쓴맛을 알아? 원래 두미도 큰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자연산 고기가 계절 고기가 제일 많이 나는 고기거든. 사람은 한잔 먹으면 거짓말한다. 고기는 절대 거짓말 안 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야말로 캠핑 전성시대. 불안하고 답답한 도심을 떠나 산으로, 바다로. 멀리 가지 않아도 장비를 가지지 않았어도 오케이. 캠핑이 낯선 초보도 도전해볼 만한 우리 지역 캠 미니코스. 함께 떠나보시죠. 아, 가진 건 돗자리밖에 없는데 캠핑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어? 캠핑 용품데요? 어? 이거 다 빌려지나봐요. 우리 이거 빌려가지고 캠핑 가요, 캠핑. 우와, 예쁘다. 오, 가요, 가요, 가요. 캠핑. 종류도 많고 비싼 캠핑 용품들 어느 세월에 다 갖추나요. 가진 건 없어도 훌쩍 떠나고픈 당신을 위해 등장했습니다. 캠핑 용품 대여 서비스. 오, 너무 예쁘다. 이야, 감성이 한가득이네. 안녕하세요. 야, 캠핑 하시는 거예요? 오, 장비들이 너무 예뻐요.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일상 속에서 감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루를 대여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소풍같이 가벼운 캠핑. 캠핑이들 위한 세트부터. 1박 2일도 거뜬한 차박 세트까지.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요즘 인기 엄청 좋겠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한몫을 해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들만의 공간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또 예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저 오늘 캠핑하려고요. 캠핑 장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저 캠프니, 캠프니! 물론 가능하죠. 이거 다 대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대여 후 돌아온 모든 용품은 철저한 세척과 소독 과정을 거쳐 다음 사용자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요즘 같은 때에도 안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기 전에 뭐 유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텐트 같은 방법 피시는 방법은 저희가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 것처럼 소중히 잘 즐기다 올게요. 혼자 가기도 괜찮겠는데요? 가시죠, 가시죠. 캠핑 가시죠. 캠린이 떠납니다. 여기서 잠깐! 장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 그것! 바로 캠핑 안전수칙입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실 때는 가스레인지보다 사이즈가 큰 과대 불판을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휴대용 그 부탄 가스가 가열을 열을 받아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캠핑장에서 불을 켜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실 때 전기 릴선을 이용을 하시는데 그 릴선이 과도하게 꼬여 있거나 피복이 중간중간 벗겨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열이 축적돼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텐트 내부에서 화기를 남강기구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시고 리사나 탄소 경보기를 준비하신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수칙까지 단단히 숙지하고 캠핑지로 향하는 길에 만난 눈부신 오션뷰. 무려 16km나 장관이 펼쳐지는 이곳은 영광 백수 해안도로입니다. 이야 바다를 보니 가슴까지 뻥 뚫리네. 오 바다 너무 시원해.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이렇게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요. 일렁이는 바다가 내 발 아래 펼쳐지는 해안 노을길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지푸른 바다를 보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 눈으로만 즐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왔습니다. 어디로요? 칠산타워로요. 캠핑하는데 장비만 챙겨갈 수 있나요? 맛있는 것도 가져가야지. 오 좋다. 어떻게 영광 바다 하나 좀 실어 가볼까나? 무안가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 앞에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칠산타워가 있고요. 이 타워의 1층에는 칠산바다의 건강함을 그대로 옮겨온 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낙지에 오징어에 광어의 우럭까지 싱싱하다 싱싱하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니까 아주 활력이 넘치네요. 정말 싱싱하네요. 저희는 국내산만 사용하고요. 여기서 잡은 것만 칠산 앞바다에서 나온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광 칠산 앞바다에서 얻은 수산물이 한가득한데 요즘 뭐가 그렇게 잘 나가요? 요즘은 다버징어, 병어, 꽃게, 볼락지 한 병 볼락지 여기 유명한 무한 볼락지 저처럼 혼자 캠핑 온 사람은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불이 있습니까? 불이 없어요. 불 없어요. 불 없어요. 그러면 해쪽으로 갑시다. 아, 해쪽? 해쪽으로 갑시다. 그럼 맛있는 회 좀 추천해 주세요. 요즘 갑오징어 지었습니다. 갑오징어 저철이에요? 네. 제철입니다. 그러면 갑오징어 또 하나만 모두 심심한데 또 우리 소라도 좋고요. 소라면 여기서 잡은 겁니다. 그럼 저는 갑오징어에 소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신나게. 신난다. 네. 이 신선함은 아무데서나 만날 수 없는 거니까 오늘 캠핑 메뉴로 낙찰이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도착한 최종 목적지. 한쪽으로는 바다, 한쪽으로는 솔밭이 펼쳐지는 백바위 해수욕장입니다. 우리 캠핑장은 해너미가 좋고 해너미, 어디가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송이도예요. 여기서 송이도를 바라보면 된다. 그 얘기인거죠? 아 아무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캠핑 이용객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뉴스 많이 봤었는데 정말 많이 늘었나요? 네. 많이 늘었어요. 어느 정도예요? 한 70%, 100% 늘었어요. 주말 기준으로 한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찾아주시나요? 차로 200도니까 한 800, 700명 그렇게 와요. 손이 날 만큼 늘어난 캠핑족들. 여행 못 가는 요즘 단 반나절 하루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역시 모두 갔나 봅니다. 이야 여기는 아주 하루까지 고기 물도 끓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대로 준비해 오셨네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강교에서 왔습니다. 방지에서 오셨어요? 네. 아들은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12살. 오붓하다 오붓해. 네. 집에서 게임하는 게 좋아요? 밖에 나와서 캠핑하는 게 좋아요? 밖에서 캠핑하는 거예요. 달란하게 캠핑 중인 부자 옆으로는 고수의 향기를 풀풀 풍기는 가족의 모습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뒤에서 가족들은 먹기 바쁜데 우리 아빠는 아주 열심히 정비하느라 바빠.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런 나오면 또 아빠들이 많이 바쁘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왔어요. 광주. 우리 같은 동네에서 오셨네. 네. 어떻게 오신 거예요? 가족들. 가족들이랑 잠깐 바람쇠로 나왔어요. 답답해가지고. 때마다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답답한 것도 없고 좀 더 자유롭고 그래서 나왔어요. 속이 어떻게 좀 뻥 뚫린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요새 보면 캠핑장이 굉장히 주변에 많잖아요. 이곳 영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블로그 보고 왔어요. 인터넷으로다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셨어요? 여기가 그래도 깨끗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러면서. 저도 질 수 없죠.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보았는데요. 캠핑이 낯선 저도. 용품 대여할 때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따라하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때요? 이 정도면 저도 프로 캠퍼 같나요? 날씨도 좋고. 영광의 바다까지 한산 가득 차려 두으니. 와. 이만한 힐링이 없어요.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 아이고. 우리 또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가보징어. 캠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싱싱한 칠산바다에서 올라온 가보징어 회부터. 초장에 살짝 찍어서. 음. 아우. 좋다. 야. 좋다. 칠산바다 등지고. 갑오징어 먹는 이 느낌. 여러분. 진짜 행복이에요. 바다 한상으로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향긋한 설레음 느끼며. 마음 가는 대로 여유를 즐겨보았는데요.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고민도 아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캠핑의 매력 아니겠어요? 캠핑에 캠프자도 몰라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멋진 캠핑 용품과 함께 멋진 장소에서 누구나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여러분. 우리 캠핑으로 그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다. 일상 탈출. 한 번을 즐겨도 제대로 또 안전하게. 반낮 얼마 비우면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우리 지역 캠핑 명소. 도전해보시죠. 후회하지 않으실걸요. 또한 창원 건축방람회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생활용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기업과 창원객에게 많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회입니다. 목주택이라는 게 강점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편백나무와 황토대해석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이대도 조금 일정층도 높으신 분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요즘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더 편안한 보금자리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연스럽게 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사실 입주 때문에 가구를 보려고 왔거든요. 뭐 관출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구경거리가 많다. 이런 방라맨을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원목 침대, 그리고 식탁, 그리고 소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파에 비해 저희는 프레임이 전체 다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꺼지거나 내려앉거나 주저앉거나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행도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원목 브랜드 제품입니다. 여기 기업 홍보 차원에서 저희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자 업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제입니다. 저희는 브랜드 제품으로 이곳에서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 아참이 사과에 비해 여러분은, 아참이 사과에 비해 그리고 여러분은 사과에 비해 여러분은 에어는 바로바래가 여러분은 아참이 사과에 비해 제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광고 보고 왔는데 밖에서 매장에서 너무 비쌌던 고가의 제품들이 박람회에 오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침대나 쇼파, 원목 가구들부터 이불까지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창원 건축박람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요즘 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요즘 유행하는 친환경 자재부터 소품 그리고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경남아사랑의 오늘은 소망의 깃발전이 열리고 있는 창녕 부고곤천 거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또 거리에서 열리고 있다 보니까 더 자유롭게 감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문화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는 촬영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어요? 전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원래 촬영 잘 안 해요.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촬영 안 해요. 저희는 북구 마을이지 않고 상훈입니다. 올해 62살이고 벌레섬 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밑에 막내들 되면 제일 쫄병 아닙니까? 내가 60대 돼가지고. 원래 둠도 큰 마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입으로만 해도 한 80분 됐으니까. 그때가 좋았지. 제가 72년도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여기 학생 수가 170년생이에요. 초등학생 수가. 지금 없죠, 지금은. 지금 뭐 공장이 없는데. 아기 농농 공장이 있는데. 뭐 무엇이 학교가 있어요? 20살 미만은 없지. 아마 지금 한 6살 묻는 놈이 한 놈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안 들어간 놈이 지금 우리 목사님 아아가 하나 있는데. 나 장면 먹으러 가. 그 놈 맞고는 20살 미만은 없지 싶습니다. 낭구, 북구 두 개 뒤 행정구역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한 외지 분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70, 80하고 낭구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어쨌든 살기 좋은 선물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들어와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고 된다는 게 그게 제일 큰 이슈지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옛날 길도 복원을 하고 외지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섬이 좀 좋구나 그런 걸 하여튼 전문가가 이렇게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이니까. 좋지. 여기 얼마나 살면 젊은 사람들 올까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오면 아마 분위기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첫째는 여기가 섬으로서는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이 좋고. 또 굳이 이야기하면 사람도 좋고. 여기가 자연산 고기가 계절 고기가 제일 많이 나는 고기거든. 도다리 시즌은 약간 넘어가고 강어, 돔. 우리가 속된 말로 사람이 한 잔 먹으면 거짓말을 하지. 고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때가 되면 딱 분명히 옵니다. 사람은 한 잔 먹으면 거짓말을 한다 아닙니까? 고기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올라갈김이구나. 이게 뭐예요? 과거, 과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와, 힘 세다. 옷 타지 알았을 줄 알았어. 오늘 그럼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삼첩보 입판 하려면 한밤이 더 숙박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4시 겨울을 해야죠. 네, 우리 배입니다. 물 숙제, 얻을 덕제 이래서 물에서 얻는 거. 그래갖고 나가 지은 경우. 조금, 조금. 과거에는 고기가 좀 많이 잡혔지. 그때는 학비 걱정 안 했어. 학비 걱정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장 소득이 있으려나 했으면 안 그래요. 요즘에는 고기 잡는 게 아니고 그 막 개우 현상 유지. 애기들 학교 안 되니까 좀 버립기나 생각해. 그건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말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럴 말이 없어요. 어머니, 장에 가세요. 오늘 타고 오신 객선이 원래는 행정선입니다. 행정선, 우리 마을 행정선입니다. 농협이나 이렇게 맨 기관을 움직이는 거기인데 이 배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세마로 체말매도, 매도, 매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영도 섬이 많으니까 고려하다가 카페리로 된 거는 한 4, 5년 됐죠. 앞전에는 일반선. 이 배가 국고선입니다. 개인 배가 아니고 시내로 가면 시내버스가 없으면 자가용 없는 사람 걸었다니까. 똑같은 거지. 옛날에 너무 많이 좋아졌지. 옛날에 그런 없었죠. 전기는 옛날에는 자가 발전기. 발전기를 디젤로 갖고 돌려 갖고 일몰되면 밤 10시까지 전기를 돌려주고 꺼버리고 초상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밤샘을 돌려주고 그거 이후에 84년 동안 헤드 케이블이 들어왔습니다. 육전이. 그래갖고 전기는 마음대로 쓰고 제일 아쉬운 게 우리가 냉장고. 자연수 물에 담가 놓고 쓰던 그 시절인데 전기가 와서 냉장고를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우리 마을 분들이 강 케이블이 설치가 된 거는 10년 안 됐을 겁니다. 강 케이블이 인터넷이 이제 잘 되지. 우리 아까 배 타고 오는데 와이파이도. 잘됩니다. 네, 됩니다. 또 또 하나. 잘합니다. 지내버는 크게 모르겠어요. 제가 섬에 살아도 그런 건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이 세상이 좋다 아닙니까. 경급 환자는 전화하면 해경이 119가 오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생기는 건 또 우리 경남도에 헬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뭐 급한 거는 남구 쪽에 가면 보건소, 보건증료수도 있고 간단한 건 해결하고 요즘에 뭐 가고 싶은 건 다 다닌다. 제주도 사람이나 여사람 똑같지. 비행기 안 된다는 게 이제 뭐. 여기 더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시내 가면 어쨌든 좀 쫓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돈이 없어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거. 삶아 있으면은 걸어 다닐 수 있고 삶아 있으면 뭐 굶어 죽기는 안 돼요. 제일 편한 게지. 마음이 편한 게지. 너희들이 쓴맛을 알아요. 태풍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비상이 걸립니다. 옛날에 매미 때 저 집에까지 자갈이 들어갔다 아입니까. 태풍은 태풍은 여기는 아예 안 됩니다. 겁난 됩니다. 사라우 태풍. 그 이름도 유명한 사라우 태풍. 추석이고 이제 살이 떼고 만조 떼고 삼박자가 맞은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아하는 태풍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입니까. 제가 유복자입니다. 제가 삶을 생기니까 팔을 떼는 게 한 몇 개월 앞에 됐지. 그때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동등서지만 옛날에 범선, 큰 배를 타고 여기에 고구마를 싣고 부산에 가서 파는 그런 범선을 타고 다닐 때니까. 그런 배하고 같이 갔으니까. 먼저 잊어야지. 육심이 넘었으니까. 지금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쓰레기 문제. 그 뭐 고기가 안 잡히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닐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하루에 한 30, 40 킬로 마대에 올라오는 게 비닐으로 올라오는 게 그 정도로 올라옵니다. 캔 종류, 플라스틱 종류. 옛날에 우리 애기들 키울 때는 그물에 놔 놓으면 비닐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혔거든. 외집분들 와가지고 쓰레기 조금 좀. 외집분들은 그 뭐고 분리수거가 잘 돼서 생활을 되시긴데 섬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만 이 섬놈들 골탕 좀 미고 가자. 그런 그런 성질이 같으면 말 안 하나. 한 사장님의 귀걸이 놔도 한 개 하면 안 될까. 귀를 먼저 뚫으셔야죠. 안 뚫어도 무지금되지 뭐. 우리 한 사장님은 지금 살러 오신 지가 뭐 아직까지 한 해도 안 된 제일 신참이지 신참 여행 관련 쪽 일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업이 조금 줄어들고 이러던 차에 아예 이번에 기여를 하자 이러고는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밖에 여행일 할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에 떠내려 왔길래 그냥 주워놨습니다 옷은 협찬받았습니다 목도리는 옆집 할머니가 협찬을 해주셨고 들어오는 분들이 나이가 다 60대 70대 들어오니까 힐링삼아 돈 쓸 때도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부담이 없는 세대 그렇게 해도 좋지 살고 싶은 섬은 외집분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말 그대로는 좀 자연을 좀 만들었는데 그런 취지도 있고 소득 소득하고도 연계가 되고 제일 바라는 게 외집분들이 들어갖고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에 고상훈 이장님의 목소리 체력해 봤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살고 싶은 섬 두미도에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 두 편의 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전 6시 50분 또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 가실 수가 있는데요 가는 시간은 1시간 20분이라고 해요 육지에서 꽤 먼 섬인데요 하지만 풍광도 정말 아름답고 어종도 풍부해서 낚시객과 등반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여행지라고 합니다 섬 맛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통영 두미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이번 주 경남아 사랑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득 안고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